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뱅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KFC 치킨이랑 햄버거랑 감자랑 골라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집 쪽에서 KFC가 없어가지고 1시간 길걸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무슬물라모라힘 식었어요. 1시간 걸려서 식었어요. 2시간 걸려서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양념장 시원하게 먹으면 조용히 먹어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치즈가 가장 맛있습니다 상태로 씹고 치즈가 너무 안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KFC부터는 한국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KFC가 너무 뻑뻑해요 치킨이 뻑뻑해요 칼국시 간식이 너무 맛있어요 짜장면은 넘기는 끝! 사과한 자식의 성추! 짬뽕이 고소하고,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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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마지막 시장. 완성. 끝.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이 너무 빡빡해요 집에서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저한테는 KFC 우던은 한국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네, 얘는 너무 빡빡해요 아, 남는 분은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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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